오늘 이렇게 송구영신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예물을 받치는 송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흔해받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누르고 누르고 넘치는 법으로 채워주셨어서 또한 모든 물질의 근본이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십일조의 물을 갇힌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마음과 승오로 남음이 있는 물질의 복을 돌아가여 주셨어서 이 모든 예물을 천국 잡고에서 어울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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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